이슬로몬 이병찬 고은성 김희석 김동현이 1차 대국민 응원 투표 탑5에 랭크되며 새로운 보컬 스타 탄생을 알렸다. 6회 예고 영상 속 유연체는 백업 댄서들과 함께한 화려한 댄스 퍼포먼스로 강렬한 카리스마를 발산했고 이슬로몬은 진정성 있는 자태로 더욱 짙어진 감성을 전달해 절로 탄성을 터뜨렸다. 특히 지난 21일 방송된 3회 본선 1라운드 팀 미션 방송 직후 본격적인 대국민 응원 투표가 시작 참가자들을 향한 국민 마스터들의 응원과 지지가 쏟아지면서 그 결과가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터. 이와 관련 28일 4회 방송 직전 발표된 1차 대국민 응원 투표의 결과 이슬로몬 이병찬 고은성 김희석 김동현이 차례로 1차 대국민 탑5 자리에 올랐다. 실력파 기성 가수들 뿐만 아니라 신성들의 탄생에 제 고수들 꾸몬 진주 발굴에 대한 탄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 가수에 대한 온라인 응원 열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국민 가수 공식 투표 앱을 통해 진행 중인 대국민 응원 투표 유효 누적 수가 열흘 만에 112만 건을 기록했고 특히 2차로 진행 중인 대국민 응원 투표 수가 만 하루 만에 무려 34만 표를 돌파했다. 2위에 오른 이병찬은 첫 등장 당시 전직 역도 선수라는 것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이크 쥔 손을 덜덜 떨며 극도의 긴장감을 드러내 걱정을 삽지만 절치부심 노력 끝에 본선 무대에서는 안정적인 톤 앤 매너를 선보여 시선을 끌었다. 매력적인 음색으로 여심을 홀렸던 이주찬 또한 달콤한 세레너데라는 안성맞춤 선곡으로 승리를 향한 승부수를 띄웠고 제2의 성시경 조연호는 파워와 카리스마를 장착한 가창으로 이미지 변신에 나섰다. 김동현 역시 세다 고음을 뿜으며 5승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내비쳤던 터. 이병찬은 마스터 백지영으로부터 발전한 모습이 보인다. 국민 가수의 기대주라는 칭찬을 들었고 선수부 중 유일한 생존자가 돼 다음 라운드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제작진은 지난주에